본질은 심판입니다. 선거는 곧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누구를 심판하느냐? 권력형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부산시장, 서울시장을 공천한 민주당.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을 방치했던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. 4월 7일, 이 심판의 날에 서울시민들이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됩니다. 투표장으로 가주시지 않으면 결국 바로잡지 못합니다. 그냥 허탈감, 상실감, 배실감에 몸을 떨고 계신 건 압니다. 그러나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. 제발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,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4월 7일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가셔서 민주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